흠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우리 푸딩님께서 추천해 주신 게임입니다 바로 더 클래스룸 이라는 게임입니다 자아 마우스 왼쪽 버튼 손점등 짓기 오케이 오우 배터리 팩 배터리 충전 음 F는 손점등 토그 마우스 왼쪽 버튼 밴 열쇠 가져가기 오케이 무슨 어? 사고가 났네 밴 뒤편으로 걸어가기 WASD 밴 열쇠로 열어주고 차문을 트렁크문을 열어서 코덱스 신문 탭 코덱스 읽기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미스터리 심화 여름 학기 휴교 학교 시간 중 실종된 학생들에 대해서 아아 학교에서 실종되었구나 애들이 좋아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찾아보도록 하지 벽돌로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고? 합법적으로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에잇 좋아 아아 차단기실을 찾자 어 근데 좀 뭔가 시점이 특이하다 시점이 특이해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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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뭐야 왜이래 화질 왜이래 레벨 생성 중? 어 어? 불이 들어왔어 불이 들어왔어 이건 쓰레기통? 절대 분노조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님 그냥 힘이 셀뿐임 으야 으야 죄송합니다 방금 오공을 하다 와가지고 화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나갑시다 문을 열어주고 잠깐만 여기 어디지? 차단기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오니까 이상해졌는데 왓? 아 아 이거 마이크도 되는 게임 같은데 랄프야? 네 올라가네요 야 그럼 마이크 설정도 해야되는 거 아니야? 프롤로그라서 설정이 안되더라고 설정이 되네 지금 앞서 안되더라고 오디오 마이크 장치를 저거 저거 바꿔주세요 노노노 어 요거 아아 장치를 바꿔주고 닫기 아 아 아 아 아 저거 열어줘야돼 여러분 잠시만요 마이크도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열어줘야돼요 그 이거 있잖아요 응 열어줄게 있다고 아 아 안올라가잖아 지금 반대해서 해줘야지 이 녀석아 이 자식아 그렇지 거기서 뭘 올려야되겠니 아 아 아 아 이제 올라가네 오케이 됐어 좋았어 아 아 올라가죠 마이크 올라가죠 왼쪽 위에 아 오른쪽 위에 아 채팅을 조금 내려야겠네 아 채팅을 조금 내려서 어 마이크가 지원되는 게임은 난 또 처음 해보네요 공포게임 하면서 아 아 아 우 이 아 오 야스 좋았어요 마이크가 아주 숨이 아주 잘 되는군요 음 이게 뭐죠 캐비닛 안으로 숨어라 오케이 아이 겟음 시계가 째깍 째깍 어 근데 시계가 거꾸로 흘러가요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새로운 단서를 얻었다 음 오 여기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보다 엇 어 뭐가 있어 오케이, 일찍 깨어나다 그들은 오늘 우리를 아주 일찍 깨웠다 알람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평소처럼 우리를 침대에서 깨우던 관리인들 대신 큰 총을 든 군인들이 문 옆에 조용히 서있었다 무서웠다 오늘 하루는 내내 꿈만 같았다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었고 그들은 우리를 체육관으로 데려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 체육관으로 학생들을 통솔하던 그들은 누굴까요? 새로운 단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 어? 어... 약간 상담같은거 중독상담치료같은거 어? 뭐야 완전 기괴한 사진이잖아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홀리쉣 아주 기괴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배터리를 획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걸 확인했구요 여기도 캐비닛 안으로 숨으라는 표시가 있네요 어? 뭐야 공간이 복사되어있는것마냥 시청각실같은데요 테이프가 필요하겠죠 때는 1996년이군요 옛날 비디오 테이프 감성 캠코더 감성 너무 좋아요 이런거 나중에 여기 비디오를 가져와서 열리는 캐비닛이 하나 있네요 여기서 나중에 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웬만한곳은 다 돌아봤는데 내려가볼까요? 전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왔던곳이잖아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 다 털었고 안간곳이 게임 제목은 적혀있습니다 게임 제목은 적혀있습니다 다 돌아봤죠? 여기도 다 돌아봤죠? 그렇다면 여기?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오 오 뭐야 뭔가 다른 단서는 없어보여요 의자 위에 뭔가 올라가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문을 다시 열고 어? 뭐야 이거 뭐 백룸 뭐 그런건가? 잘못 왔다는 뜻이구만 이런곳이 한 번쯤은 있을줄 알았어 나도 어? 독방이잖아? 여긴 또 시계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고 좋아요 아까 제가 왔던곳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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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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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뭐지 이곳? 여기 여기 갈 곳이 없는데 그러면 저기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어요 저기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 왜이래 엄마! 엄마!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와 씨발 뭐야 너 왜이렇게 작아졌어 어 놀래라 나 꼬맹이가 됐어 말이야 어? 아 컨트롤 눌러서 내가 안 잤던 거였네 안 잤던 거였네 어? 아 아 그런가요? 있을까? 모른채 해줘 너무 창피하니까 여기도 뭐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대충 뭐 알겠는데 아 드라이버를 찾아서 저기를 따서 들어가자 드라이버를 찾아 찾으라고 드라이버가 어딘지 찾아볼까? Where is driver? Where is driver? read, listen, speak, do not, speak 땡 이건 뭐 별로 크게 단사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케빈에서 전부 열어볼까? 어? 뭐가 있어 아닌가? 뭐가 있는데 죽지를 못하네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잖아 열수가 없어 열수가 없어 버그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니까 테이프를 주워야되는데 저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안 잤는데 안 주워져 뭐야 시작부터 이 게임 버그가 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긴 처음 와보는 곳인데 오케이 에그 타이머 게임 포브 값 못 올리냐 어지러운데 가능해요 아 아 시야각 좀 올려야지 아이고 됐다 아 됐어 됐어 아이 이제 좀 살겠네 아 으STAET 으 Eternal 열림 으 으 으 여기서 뭐 그다지 에그 타이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어? 뭐지?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어 계산기를? 컴퓨터가 조작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 에그 타이머? 에그 타이머는 계란 삶을 때 필요한 건데 왜 있는 거지? 문서를 하나 도입되겠어요? 문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 비디오 테이프다! ARC 테이프 이따 거기서 틀어야겠다 알아서 치우세요 아 이 게임 길을 잘 외워놔야 되는 게임이에요? 길찾기 영잼병인데 그리고 이 게임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뭐? 죽고 살아나면 오브젝트 위치가 싹 다 바뀌어요 위치가 죽고 살아나면 오브젝트 위치가 싹 다 바뀌어 버린다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챕터 1인데 언제 가나요 챕터 5까지? 아 챕터 5까지 있어 이 게임? 6까지 있어요 홀리 쉣 형이 원하는 그 장면은 챕터 5를 아 아 나가야지 뭐야 내가 알던 공간이 아닌데? 내가 알던 공간이 아니야 공간이 계속 바뀌어 있어 어 헬로 뭐에요? 안녕 야 이 새끼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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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킷 어 봤어 방금 엄마 뭐야 쟤?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를 열어줍니다 엘리베이터를 열어줍니다 엘리베이터를 열어줍니다 어? 아 알았다 아 알았다 너 나보고 따라오는거구나 문으로 막아놔서 못어줘? 헤헤헤 재밌나보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먹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어디 있었더라? 와 나 길을 전혀 모르겠는데 이 게임 엘리베이터를 먹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먹었으니까요 아 뭐 표시를 할 수도 없고 아 짜증나 사인펜 같은 걸로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넣고 표준하시게 오케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 비디오 무슨 뭐지 이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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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실이 놀랐습니다. 현실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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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무슨 소리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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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꺼져 흐ahl 이 별 엘리베이터 어딨는 거야? 뭔 소리야 와오 와오 아시 으으으 아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대로 있어 알았지? 헤헤헤 아무것도 못하죠? 이 비용진 제끼야 헤헤헤헤 어 뭐야 에덴 앗 어디 Got Fly? 어디 Got Fly 엥 아 저 왜 makster 쯧끼 병진째끼 지대로 갇혀버렸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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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흑 왜 저래 anja 씨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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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나 아니 이 게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맵을 왜 매워야되는 게임이네 어려운 게임이었어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어 여깄다 엄마 엄마 뭔 소리야 어 됐다 됐다 2층 2층 여기 스테이지2 아 이제 스테이지2가 온거야? 와 미쳤다 5층 5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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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2층 3층 4층 4층 엄마! 엄마! 그거 소리내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보성원에선 정숙해야죠 책 4권 반납 오케이 책 4권 반납하네 한 권 책을 두 권 씨발 뭐야 뭐야 여기 바닥에 방귀풍선을 밟았었겠습니까? 뭐야 왜 방귀풍선을 밟았다고요 왜 방귀풍선을 밟아야나 한 권 총 4개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한 권 한 권 아 시발 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에그 타이머를 쓸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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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트 플레이 잘할게요 눈이 없으니까 소리 내면 안 돼요 온다 온다 눈이 없으니까 내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가 이거 마이크 끄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 끄자 이거 오히려 게임하는데 방해된다 재미가 있긴 하세요 정확하게 소리 난 방향으로 가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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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왜 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지 바보같이 어허허 책 2개 먹었죠 3개 유리 밟으면 안 될 것 같고 재밌다 하하하하 아잇재미있다 한 권 더 책을 하나 둘 셋 세 권 한 권만 더 획득하면 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책 아니 푸딩님 뭐야 왜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추천해줬어 내 권 다 됐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안쪽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잘 가시고 뛰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어? 아니잖아 미친놈인 줄 알았어 순간 난 순간 난 순간 네가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어 난 순간 난 순간 네가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 제발 지랄하지마 반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반납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임마 아유 씨 아니 그거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컴퓨터에 반응이 없었어 임마 여기다가 이리로 오진 않겠지 이리로 오진 않겠지 방금 시야 돌렸을 때 봤는데 나가는 분이 옆에 있죠. 거기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어. 여기 옆에 보니까 국룡이 탄이라 돼있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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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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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책 네 권 이상. 아이 씨발.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오케이. get out of here. 오케이. big eel head. 뭐야? 이따, 이따 따돌려야겠다. 이따, 왜저래 왜저래 어떻게 만나보라고 라이프야? 나가는 곳 옆에 있잖아요 나가는 곳 옆에 전면에 파란색 안 보여요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아이 씨발 안되겠다 지새끼 아 아는데 건방지네 씨발 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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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재미있다 이거 이거 완전 갓겜이잖아 3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헤헤헤 쌀 Beach 날 날 렛 swipe 낫 낫 낫 낫 소리 끌게요 바스룸 재밌다 바스룸 바스룸 설마 변기 찾는 거야 이거? 방금 밸브 건드렸잖아 랄프야 방금 밸브 건드렸어 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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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마을 소리 왜 켜져있냐 이거 비활성화 했는데 배고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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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잡기 하라는 거네. 숨바꼭칠처럼. 그지?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이게 산다고? 어? 어? 출구다 물은 못나가요. 물이 낮아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물이 왜 드는거야 계속. 오 찾았어 찾았어. 저걸 틀려 이 말이지. 물이 너무나갑니다. 약간 투부로 감안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나가보세요. 가서 왼쪽 봐봐요. 빨간색으로 들어오잖아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출구를 가는 길이라고. 저거 위에 불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엑싯들? 불빛을 보고 쭉 따라가는 거네. 그런데 보지 말고 주차장 그거 생각하라니까요. 왜 핸도 저를 쳐다보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 안 숨고 이렇게 뛰어댕기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하자! 숨으라고 화장실 칸도 있는데? 나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네. 이겨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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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보면 안내해 주잖아요. 왜 안 난 모르겠다. 이겨버리겠네.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다닳는 거 같은데요. 한번 입을 닦아줍니다. 너무 이쁘다. 아니지, 이런 거ail. 이겨부 다섯 손질이 살짝. 왔는데 여기서 어디가 출구야? 쭉 따라가야 돼 오른쪽 못 나온다 잘 가요 갔어 갔어 유인 한번 해줘야겠다 그치? 유인을 한번 해주고 유인을 한번 해주고 와야될 것 같아 아 그니까 알아 쪼쪼로 보내는 거지 나는 가잖아 어 계속 여기 서있네 여기 여기서 지금 위치가 여기서 지금 여기 여기 안 가봤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소리 여기서 하나 있고 어쩌네 여기 아 야 너가 와서 해봐 야 너가 와서 해봐 아니 출구를 모르겠어 아니 매입을 돌아다니면 될거야 모르는 아 너가 해봐 아유유유유 like that 모르면 돌아다니면 되잖아 얼굴 좀 비축구 하세요 모르면 돌아다니면 되지 라이..이구 배터리가 없노 아니 없으면 돌아댕겠네 아 출구 여기 봐봐요 빨간 물 들어오잖아요 여기 들어왔는데 어디로 나가냐고 찾아봐요 어디로 나가는지는 이거 아니고 아니 여기가 뒤네 이 세모 이게 뒤고 엑시트로 가야된다 낚시표시구만 뭐야 이거 이거 뭐에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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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바뀐 것 같은데 뭐하냐 뭐하냐 문 열나면 몰라가지고 잡고 땡겨 잡고 땡기면 돼 The bathroom 메비 바뀌잖아 봐봐요 메비 계속 바뀐다 알어 아 자꾸 좌클릭으로 땡긴대요 음 좌클릭으로 좌우로 땡기면 어디든지 땡겨져 앞뒤로도 땡겨져 이렇게 해서 음 오케이 선행작업 완료했습니다 어 야 야 출구있다 방금 봤어 봤어 열어봐 열어봐 안 열리잖아요 아이씨 열어보라고 있잖아 출구가 이 자식아 어 여기다 어 근데 못가잖아요 무수위로 올려야돼 오케이 이제 알았다 알려드렸어요 출구 내가 알아낸거잖아 출구가 출구는 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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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니 출구 퐁 퐁 퐁 퐁 퐁 퐁 여기 아까 랄프 갔던 곳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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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 갔던 곳it 랄프 갔던 곳에 나면 하, 존나 잘 숨었다 방금 와 맵 개넓어 와 미친거 아냐? 와 여깄어? 미친거 아냐 정말? 이제 왔던 길 그대로 돌아만 가면 돼 여기였던가? 출구가 여기였던가? 아니야 출구는 다른 곳이야 저 괴물 있는 곳이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있다. 씨발. 아 씨발. 됐다. 이야. 성공. 성공.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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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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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런 비응신. 오징이니? 온다 온다 온다. 물. 슈이이. 스이이. 오. 수이이. 스이이. 스이이이. 할아버려. 시 와이. 하하하하. 야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의이?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의이?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의이? THE DARK LOOM 맵 전체가 어둡고요 예 하지만 플랫이 있을 수 있고 스위치로 불 켜는 건 가능하고요 예 맵이 1단계랑 비슷합니다 예 탈출하려면 물이 차 있는 방을 통과해야 된대요 근데 물이 차 있는 방에 전기가 흐르고 있대요 고압전류가 그래서요? 상승하면 뒤진대요 감정으로 그러면 뭔가 수트 같은 걸 입어야겠네요? 아니요 차단기를 내려가지고 정리를 끈 다음에 cerい 아 그러네 저방이네 형이 했던 거 반대로 해야 돼 1단계 수ро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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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리 불빛으로 비추면 형 못 죽이거든요 밧데리를 빨리 달게 만든대요 강아지 불을 좀 펴보내기 스위치 있어요 안올라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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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sis 爆 이야 사라지 양 Kiss 알 선물 ени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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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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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와! 이걸! ㄹ굿 와 ㅈㄴ나 침착했다 여기는 형이 말하는 곳이죠 다 풀 룸스 우와 그래픽 개좋아 아 그래픽이 좋은게 아니라 방이 좋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돼? 캡시하고 이게 뭐지? 여긴 홀이 켜야 정당한데요? 어..저거 냄새 밑에.. 밑에 뭐야 저거? 냄새가 납니다? 뭐야? 도망가면 되나 그냥? 우와 어 뭐야? 키카드? 키카드 먹었어요? 키카드를 사용해서 위층 올라가가지고 밑층? 위? 네 위층 카드키랑 구글이랑 전자레인지 작동코드 다 필요하대요 카드인을 많이 해야되요 프렌드? 카드키 있고 뭐 뭐 뭐 찾으라고? 카드키 부서진 고글 전자레인지 작동코드 부서진 고글 전자레인지 작동코드? 강수케이스 만들어서 강수케이스를 들고 카메라 들고 가는거에요 아.. 이거 찍었던거를 다 만천원에 공개해야 되니까 그냥 탈축으로 탈축하면은 카메라가 안 맞아서 기다려 gu. 예전재 어마 흐어 와아 아 여기로 아 여기로 어 여기 키카드 그거 아닌가 아 키카드 뭔데 뭐야 방금 여기 있다 키카드 먹은걸로 치나 있네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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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일로 가면 일로 오고 여기서 내려오면 일로 오고 난 여기로 나가면 돼 그냥 아 여기서 왔으니까 어 아까 올라가는 곳 있었잖아 저쪽 방 올라가는 곳 여긴 뭐지 어 획득 루니 배터리 에그타이머 위험수지 말려 마법 800 루니 아 어 어 어 왜 왜 왜 왜 아니 아 씨발 여기까지 어떻게 찾으셨는데 출고 확인 게임 게임 잘 만들었다 내려가기 전에 어 뭐야 눈치가 납니다 눈치가 납니다 냄새를 따라가는 건가? 엄마! 뭐야 쟤? 귀엽게 생겨가지고 나타날 때 뀨잉 이러고 나타나네 귀여운 녀석 와 진짜 넓다며 우와 뭐야 이거 키코드 키코드 오 뭐 올라가나?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고글이 없구나 고글이 없구나 지금 내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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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번들이면 안 돼요 속삭이는 고글이 없네 고글이 없네 고글이 없네 잉? 고글이 없네 고글이 없네 약속의 장소? 아 꿈속의 장소 중요하지 않은 문서 와 이게 뭔 맵이 뭐 이렇게 멀어 여긴 또 어디야? 가볼까 그냥? 어 초록색이다 아 미끄럼틀을 찾아야 되는구나 첫 번째로 찾았다 신기의 획득 레시피 어 고구리랑 아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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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으아아악 음 으 от 하하하하하하 아히 으역 으이예minist 휫 휥 흐흐흐흐 흐흐흐 아 오케이 알았어 이제 흐흐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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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드? 아론니즈 프렌드 헬로우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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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헬로우 오케이 맵에 왔어 이것만 돌면돼 오 오 오 손전등 뭐지? 아닌가? 여기서 뭘 하라는 것 같았는데 그치 괜히 괜히 있는거 아닐 것 같은데 아까 고글 레시피는 눈 달 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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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긴 내가 시작했던 곳 갔다 온 곳 이방부터 한번 봐볼까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젠장 이방을 한번 가볼까? 저 가운데 저거 뭐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일요일날 하겠습니다 일요일날